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습을 같이 하시면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모의고사 1회 파일 불러오시고 암호까지 입력하시면 화면과 같이 액세스 개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20점, 5점, 5점. 첫 번째 20점 문제는 각각 4점씩에서 4, 5, 2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관리 테이블에 상품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고 싶대요. 더블클릭 잠깐 해볼게요. 상품번호와 상품명을 가지고 기본키로 설정한다. 기본키로 설정하려면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아래쪽에 8번 데이터가 중복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기본키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고창에 나타날 경우에 수험자 스스로 판단하여 기본키 설정 작업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관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상품번호랑 상품명을 기본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를 딱 누르면 물론 변경하시겠습니까? 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제 화면에서 오른쪽이 좀 잘려요. 문제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표시가 되어 있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우선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저장 아니요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설정할 때 이런 오류 메시지가 경고창에 나타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값을 검색하는 쿼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마법사를 한번 이용할까요? 쿼리 마법사에 가시면 세 번째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 기준이 우리는 관리 테이블을 가지고요. 관리 테이블을 가지고 중복된 내용을 찾겠습니다. 라고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중복 필드 값을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 테이블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키를 설정하실 필드는 상품번호랑요. 상품명 필드를 가지고 기본키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자 합니다. 상품번호와 상품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설정하지 않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품번호 필드가 8번이면서 상품번호 컨테이너 데이터가 두 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누누 잠깐 보셨죠? 이거에 대한 거를 동일상품 쿼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장하실 건데요. 이름을 동일상품이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 가셔서 이 쿼리 이름을 동일상품이라는 쿼리로 만드시고요. 이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 테이블에 갔더니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8번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레코드에 대해서 8번 대신에 9번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컨테이너 대신에 철판 건제 라고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변경하라고 업데이트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기본기 설정하는 문제 작업하시면 되겠죠. 관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 상품번호와 상품명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시면 이제 경고 메시지 안 보이십니다. 첫 번째 문제에 기본기 설정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을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의 재고 필드는 그러면 재고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입력되는 값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셔서 0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 물품 테이블의 할인율 필드는 소수 자리수가 없대요. 그럼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퍼센트 형식은 퍼센트라고 하면 백분율이죠. 백분율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10%를, 10%는 0.1이에요. 10%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시오. 그럼 기본값에 가셔서 0.1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3번 거래 물품의 할인율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4번 거래 물품 테이블의 단종품 필드는, 필드에는 기본값으로 n을 입력하래요. 기본값에다가 n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y와 n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값을 제한을 두는 거죠. y 또는 n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y, r, n이라고 넣습니다. 입력받는 값을 y 또는 n만 받겠습니다. 라고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y와 n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물품 테이블에 비고 필드명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필드를 추가하실 때는 가장 마지막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비고 라고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데이터 형식을 메모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거래 물품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5문항이 있는 문제, 20점 문제를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데코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이고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가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거래처 추가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먼저 추가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데코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필드를 추가할 거냐면 우리는 실제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실 거거든요. 거래처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공급, 업체, 번호, 공급, 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 다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공급, 업체, 업체, 번호, 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 이내 필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실 거예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추가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문제에서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라는 테이블 명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있어요. 레코드 추가 시에 거래처, 레코드 추가 시에 공급 업체 명의라는 조건이 있어요. 공급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주실 거예요. 조건이, 문제는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빼래요.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로 끝난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부터 먼저 써볼까요? 조건을 RHT 공급 업체명에서 필드명은 이렇게 대가로 묶어 주시고요. 두 글자를 추출한 거라는 조건이죠. 공급 업체명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전자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건데 얘네들을 빼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빼기 위해서 앞에서 수정을 할게요. NOT IN 이란 연산자를 사용하시면요. 얘네들 제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제외하실 거냐면요.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셔서요. 셀렉트 우리는 공급 업체명이 FROM 어디로부터 거래처 지금 테이블 이름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서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의 이름이 오고요. 셀렉트 다음에는 필드명이 와요. 그래서 셀렉트 공급 업체명 필드를 추출할 거고요. 어디에서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서 그리고 조건을 쓰실 때 WHER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은 조금 전에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전자와 같습니까? 셀렉트 시작하실 때 가로 여셨기 때문에 전자 다음에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공급 업체명의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전자와 같은 데이터를 공급 업체명을 찾아서 우리는 빼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레코드 추가 시 공급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제외하시오.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이제 추가 코리를 작성하고 그 다음 처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요. 4개 행위에 추가가 됐대요. 확인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작성하여 처리하고 이 지금 작성한 추가 커리 명은 전자 제외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신 다음 지금 작성하신 커리의 이름은 전자 제외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5점 문제 하셨어요. 부분 점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에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에 분류 번호는 세 번째 있습니다. 분류 번호는 목록 상자 리스트 중에서 선택되도록 조회 속성 그럼 조회 탭에 가셔서 우리는 목록 상자를 이용하래요. 목록 상자 리스트 중에서 선택되도록 조회 속성을 담가 같이 설정하시오. 그 다음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로 했기 때문에 목록 상자 선택했고요. 그 다음 행 운번에 오셔서 테이블을 이용하시는데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가지고 물품 분류 테이블에 가서 추가하시고 닫기 물품 분류 테이블에 분류 번호를 분류 번호를 가져오시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현재 가져오신 물품 분류의 분류 번호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데이터 시트 한번 볼까요? 저장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작업하신 분류 번호에다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30점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3점씩 5문항 3, 5, 15 그 다음 5점, 5점에서 총 25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폼에 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거래처별 상품 폼을 폼에 하이폼으로 사용하는 거래 내역 폼입니다. 둘 다 열어볼까요? 얘는 거래처별 상품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우리는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할게요. 디자인 보기에 가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이 폼이 거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되도록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시오.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성 시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 가셔서 점 점 점 작성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 물품 테이블을 하나 가져오시고 닫기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요. 위쪽에 있는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거래 물품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상품명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지금 모든 필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굳이 상품명을 한 번 더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요. 상품명은 오름차순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필드입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 번 버튼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이 한 명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설정하시오. 그럼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두 탭에 가시면 기본 보기에 현재 데이터 시트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연속 폼으로 바꾸래요. 연속 폼 그 다음 본문 영역에 보시면 TXT 상품 번호 본문에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 TXT 상품 번호라고 나오는데요.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운본에서 상품 번호 이제는 위에서 TXT 상품 명을 선택할까요? 그럼 두 번째 언바운드 된 거 선택되죠. 그 다음 컨트롤 운본에서 상품 명 그 다음 TXT 분류 번호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분류 번호 필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TXT 공급 업체 명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운본에서 공급 업체 명 그 다음 TXT 단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운본에서 단가 그 다음 TXT 재고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운본에서 재고를 선택합니다. TXT 할인율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운본에서 할인율을 선택하셔가지고 각각 컨트롤에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화면에 폼의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은 형식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요. 문제 탐색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의 선택을 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폼 선택기에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 오셔서 탐색 단추에 아니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폼의 구분선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폼 머리끌에 TXT 조회 1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거나 우리 속성 시트에서 TXT 조회 1을 선택하실 수 있죠. 그 다음 표시 예와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뭔가에 데이터를 연결하시는 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쓰시면 되죠. 날짜를 표시한대요. 등호 넣으시고요. 데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가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표시 예에서 연, 월, 일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형식 탭에 가시면 되죠. 형식에서는 연 또는 네 자리로 하겠습니다. Y를 네 번 입력하시고요. 빼기 MM 월은 두 자리 일은 두 자리로 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는 내용이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셨던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 예 누르시고요. 첫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무연 살펴보셨고 두 번째 거래처별 상품 목록 폼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폼 있잖아요.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래요. 그러면 하이 폼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하이 폼 하이 보고서 도구를 클릭하셔서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어떤 폼을 기존의 기존 폼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공급 업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문제에서 자동으로 목록에서 선택해서 공급 업체명을 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지정을 이용해서 기본 폼의 공급 업체명을 가지고 하이 폼의 공급 업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직접 지정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직접 지정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을 거래 내역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거래 내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요. 하이폼의 바로 위쪽에 그림을 봤더니 거래 내역 하이폼의 이름은 거래 내역이 맞는데 위쪽에 있는 이 레이블은 문제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하이폼 들어갔나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슷한가 한번 미리 보기 우리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하나 문제 끝내고 저장하시고요. 다음 다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에 그럼 다시 한번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 TXT 공급 업체명 속성 시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폼 머리끌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공급 업체명에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 업체명을 입력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에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다가 문제에서 매크로가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현재 폼에서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레코드 소스는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요.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 공급 업체의 상품 정보만 조회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 소스 다음에는 등호가 꼭 들어가요. 속성이기 때문에 등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문 꺼서 셀렉트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요. 공급 업체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공급 업체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다음에 필드 프롬 입력하시고요. 프롬 다음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입력하시는데 거래 물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거래 물품의 공급 업체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죠.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항상 where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공급 업체명이 txt 공급 업체명에서 선택한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업체명이 공급 업체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txt 공급 업체명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는데 txt 공급 업체명은요. 테이블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내용상에서 봤어도 업체명이 숫자는 아니잖아요. 문자니까요. 속성을 문자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문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시는 거예요. 컨트롤을 그 다음 앞에서 셀렉트 앞에서 큰 따옴표 여셨으니까 열었으니까 끝나는 지점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과 연결하기에선 n% 연산자를 사용하시죠. 그 다음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뒤쪽에 큰 따옴표 다 열어주셔야 되죠. 주의하실 거예요. 이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 사이에 내가 불필요하게 스페이스 넣으시면 안 돼요. 붙여서 그냥 작은 따옴표 바로 뒤에다가 큰 따옴표 마찬가지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불필요하게 내 마음대로 스페이스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셨던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거래처 상품 선택하시고 업체명 입력하셔서요. 삼성전자 거래처명 거래처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대웅제약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웅제약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대웅제약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고요. 현재 세문항이 출제가 되어 점수는 25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3호 15점 3점씩 해서 5문항 15점이고요. 2번 3번은 5점씩 해서 10점입니다. 총 25점의 문제이고요.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항상 첫 번째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고서 개최해서 거래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거래 보고서 가져오셨고요. 본문에서 TXT 순번 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쪽에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TXT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구매 업체 내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그럼 등호 1 첫번째 1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 3, 4, 5 할 수 있도록 누적합계에 가셔서 뭘로 바꿔요? 그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TXT 순번에 대해서 일련번으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원본은 첫번째 등호 1 그 다음 누적합계에 가서는 그룹을 선택한다. 그 다음 TXT 판매일 선택하시고요. 판매일에는 동일한 판매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딱 한번만 표시되도록 한번만 어 그냥 어디 형식이 들어있을까 데이터에 들어있을까 찾기 애매하시면요. 그냥 모두에 가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번만 표시되도록 해라. 그럼 중복된 내용은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값을 속성을 예로 바꿔주면 돼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바꾸시면 두번째 문제 해결하셨고요. 3번입니다. TXT 업체별 판매 판매 계 라고 되어있습니다. TXT 업체별 판매 계 라는 컨트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있네요. 구매 업체별로 TXT 판매 계 합계 를 표시 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판매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에 계산한 거에 합계를 표시하려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예요. 데이터 컨트롤 온 번에 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또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돼요. 확대 축소를 하신 다음 등호 계산할 거니까 는 그 다음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가 필요하겠죠. 안쪽에 이제 계산식을 쓰시면 돼요. 계산식을 쓰실 때 필드명은 항상 대가로 문궈서 작성을 하십니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1에 대해서 가로가 열렸기 때문에 닫힌 거고요. 맨 뒤에 가로는 썸에 대한 가로가 닫히는 겁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판매액의 계산식을 넣으시고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TXT 판매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판매액 선택하시고요. 판매액과 그 다음에 TXT 판매 업체별 TXT 업 아니 TXT 업체별 판매액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거죠. 두 개를 선택하시거나 각각 선택하셔도 되고요. 동시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상 아 두 개도 통 아 네 5번 문제가 제 눈에 들어와서 두 개는 통화로 표시하고 형식에 가셔서 통화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통화로 표시하고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나타나지 않도록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시면 돼요. 시프트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셔도 되고요. 나는 하나씩 선택하서 TXT 판매액에 대해서 통화와 소수 자릿수 0 그 다음에 TXT 업체별 판매액계 선택하시고 통화 소수점 자릿수 0 각각 해주셔도 되고 시프트 눌러서 같은 속성은 같은 형식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서요 TXT 페이지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페이지 정보 바닷글에서 TXT 페이지 정보 그냥 찾을까요? 하면 왼쪽에 옮겨서 아 없네요. 문제를 제가 덜 봤어요. TXT 페이지 정보 컨트롤을 생성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있는지 알고 찾았습니다. 생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과 같이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컨트롤 원본 설정하시면 되는데 어디다가 만드시냐면 아래쪽 페이지 바닷글에 만드시는 겁니다.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요. 텍스 상자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 아래쪽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따로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우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표시할 텍스 상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이름을 문제에 봤더니 TXT 페이지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TXT 페이지 정보 TXT 페이지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컨트롤 원본을 커서 갖다 놓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또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 예와 같이 페이지 번호 표시할 때요. 항상 등호가 필요합니다. 등호 먼저 넣으시고요. 문자 현재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셔서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연결하세요. 현재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페이지 P-A-G-E 라고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없네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페이지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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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총 한 칸 띄워주시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전체 페이지는요. P-A-G-E 다음에 S가 붙어요. 그 다음 또 연결해서 M% 문자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신 내용 작업하신 내용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셔서 첫 번째 순번이 1,2,3,4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일은 중복됐을 때 한 번만 나왔고요. 그 다음 판매액의 합계가 여기 판매액에 나왔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슬래시 총 몇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형식 문제 지정된 것처럼 통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거래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거래 보고서 TXT 업체 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우리는 TXT 업체 구분 만드는 거 아니니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업체 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컨트롤 원본을 작성하실 건데요. 작성하기 좀 좁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하셔서요. IIF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 엑셀에서 IF 함수랑 똑같아요. 근데 I 하나가 더 붙었어요. IIF 입력하시고요. 구매업체 필드의 값이 8도 상사면 구매업체 필드 이름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대가로 묶어서 구매업체 필드 명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8도 상사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매입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렇지 않다면 할인이라고 표시하래요. 조건 끝나고 심표 조건에 만족했을 때 참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감 넣으실 거고요. 끝에다가 가루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맞게 되어 있나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셔서요. 문제에서 TXT 업체 구분에 대해서 매입 할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도 상사면 매입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쭉 다음 페이지 네 매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에서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에 바닥글에 거래처 실적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속성 시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요. 원클릭에 문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보고서를 열라고 했으니까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라고 입력하신 다음 보고서 이름이요. 거래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하라고 했어요.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면 돼요. 조건이 있으면 또 따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거래보고서를 민쇄 미리 보기 형태로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폰복에 가셔갖고요. 거래처 실적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거래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예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처리기능 구현문제의 현재 문제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문제가 10점 그 다음 두 번째 5점 5점에서 총 2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처명 변경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 커리로 작성만 하고 실행시키지 말 거라고 되어 있어요.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들기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하겠습니다. 협력사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업데이트 커리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문제 그림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협력사 테이블에 구매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구매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바뀌는 건 뭐예요?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바꾸는 거니까 조건을 찾을 때 5주 제약을 찾아요. 5주 제약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바뀌는 건 업데이트잖아요. 5주 식품으로 바꾸래요. 이렇게 업데이트는 5주 식품 조건은 5주 제약이라고 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드는데 실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만드는 쿼리에 대해서는 거래처명 변경 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명 변경 이라고 저장하시고 첫번째 문제 완성하셨습니다. 두번째 쿼리 문제인데요. 두번째 쿼리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갑니다. 화면에 보유 화면처럼 보여지는 월별 거래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정보 테이블이 필요하고 거래정보 테이블이 필요한데 다른 테이블 넣었네요. 거래정보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물품 아 맞네요. 거래 물품도 가져오는 게 맞네요. 거래 물품과 거래 정보 두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거래 정보 거래 물품 가져오셨다면 문제 제시된 테이블은 가져오셨고요. 두개 테이블에서 판매 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판매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 상품 수량 판매 수량 판매 그 다음에 단가 가져오겠습니다. 판매 일 상품명 판매 수량 단가 조회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9월의 거래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9월이라는 조건을 줄 수 있는 거는 날짜를 가지고 조건을 주시겠죠. 그럼 판매 일에다가 조건을 주실 거고요. 판매 일에다가 월을 추출한 값이 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월을 추출하기에선 먼스 함수가 필요하겠죠. 먼스 입력하시고 필드명은 판매 일에서 판매 일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월이 얼마 누구냐고요? 9월이냐고요. 그래서 같습니까? 9라고 입력합니다. 9월이면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럼 1번 2번 작업하신 다음에 상품명별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정렬해 가서 내림차순 하시고요. 상품명이 같은 상품은 판매 수량별 오름차순 그러면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실행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면 9월 2일부터 상품명 판매 수량 데이터 밖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눌러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를 월별 거래라고 커리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월별 거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3번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실 때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커리 디자인 에 가셔서 위쪽에 디자인 탭에서 크로스텝 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우선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간단하게 우선 만들어보고요. 안되는 부분은 디자인 가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거래 정보 테이블 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행에 표시가 된 건 왼쪽에 첫번째 표시된 게 행입니다. 행머리 글은요. 현재 보니까 구매 업체 행머리 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열머리 글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인데요. 이거는 날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1분기 2분기 3분기 는 조금 이따가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분기 선택할 수 있네요. 분기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음 값은 어떤 걸 넣으실 거냐면 판매 수량의 합계 니까 판매 수량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는 총계 겠죠. 판매 수량의 총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크로스텝 커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큐 언더바 큐 언더바 거래 내역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음 우리 디자인 보기 눌러서 수정할게 있으면 바로 디자인 보기 뭐 커리 보기 하시면 되는데 어 디자인 수정 디자인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맞춤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의 크로스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우리 좀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고요. 구매업체 나왔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왔고요. 합계 판매 수량을 연 판매 수량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음 여기에다가 네 합계 판매 수량 대신에 이름을 별명을 연 판매 수량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판매 수량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연 판매 수량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7 5 6 6 6 8